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비용을 제대로 치료할 때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흔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한 업계 고위 관계자를 만나 토로한 어려움에 관한 그 고민 그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대개 어떤 나라에서 경제적인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나마 기억할 수 있는 마감시간이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국가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곤 합니다. 망각의 유통시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요소까지 다하고 나면 지금 한국의 생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GM 사장입니다. 올해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또다시 빚어진다면 정말 한국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GM을 책임지고 있는 카흐 카젬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아무도 오려하지 않습니다. 한국GM 사장이 되면 곧바로 전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범죄자라고 인식될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2017년 9월 부임해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직전 강성노조와 협상을 마다하지 않았고 노조로부터 감금까지 당하는 폭력 사태를 카젬 사장은 직접 겪었습니다. 어렵게 노사정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한국GM의 법정관리행을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호주국적으로 한국 근무 3년째를 맞은 카흐 카젬 한국GM 사장은 현재 불법 파견 혐의로서 검찰에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가 끝나지만 출국 금지 상태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근무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야기를 안 할 뿐이겠죠. 호주국적이기 때문에 서구인의 시각으로서 한국의 관행이나 제도 그리고 노조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GM의 진풍경입니다. 한국GM 부편공장 2공장에서 지난 8월 26일에 일어났던 사건은 한국의 현장의 현주소를 말해주는데도 손색이 없습니다. 8월 26일 SUV 트랭스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컨베이어 베드가 갑자기 멈추어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주 특별합니다. GM 본사로부터 신차 생산 배정을 받기 위해서 생산수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노사가 협의해서 라인 생산 속도를 대당 28대로부터 30대를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노조 대의원이 불평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해서 라인이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평 2공장은 이틀간 가동이 중단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GM의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 GM은 6년간 매년 한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누적돼서 3조 적자를 낸 회사입니다. 2018년 4월에는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주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10년간 한국 GM이 한국 내에서 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금에서 8천억 정도가 출자 전환 형식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성과급 2200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 회사에서 성과급 2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협상 이전이라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시장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가 사라지면서 급속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9월 20일 날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3년 내에 2만 5천 달러짜리 테스다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호언장남 했습니다. 한국 GM이 완전히 환고를 탈 때 하는 정도의 변신을 할 수 없다면 한국 GM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자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끝이 나는 시간까지 국가의 세금이나 더 이상 축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이 나는 시간까지 정말 세금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아야 될 텐데 아마도 때를 쓰게 되면 또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세금 투입을 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죠. 생산 속도를 28대에서 30대로 높이는 거가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그런 한마디는 상당히 그 안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회사 바깥은 한파가 힘으로 아칩니다. 회사 바깥에서 살아가는 일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았던 보수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 2분의 1 정도 받으면 잘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직접 경험해 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운지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미 경험할 지경이 되면 그때는 늦은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는 앞으로 혹독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뱉는 저도 그렇게 상큼한 기분은 아닙니다마는 상큼하다기보다도 오히려 울적한 기분이죠. 그러나 한국의 나라는 혹독한 경험 위에 다른 길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독한 경험을 할 때가 되면 생산 기반이 많이 와해되고 또 우리가 우쭐거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저만큼 있게 뛰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혹독한 경험을 하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GM 상황은 한국이란 나라의 일종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GM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시절은 다 가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 변신하고 변화하고 또 기꺼이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고생길이라서 어마어마한 고생길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고생길이. 현명한 사람은 당해보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그 가능성이나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그런 판단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여러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GONG 공TV도 여러분들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에 구독을 하셔서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GONG 공TV에서도 구독을 아낌없이 하셔서 또 널리 알려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